드라마죠. 덕전의 주역분들이 도착을 해 계십니다. 자, 문태원, 김미수, 강유정, 김혜원씨가 도착을 하셨네요. 오늘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아우, 너무나 아름다우세요. 네, 이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있나요? 이야, 정말 꽃 같습니다. 자, 정면 보시면서 가볍게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 왼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. 아주 아름다우십니다. 아름다우십니다. 네, 이어서 오른편도 한 번. 네, 몸을 틀어서. 오늘 리액션을 맞추셨어요? 너무 하셨네요.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또한 저희가 준비한 피켓이 하나 있는데요. 예, 이거 하나 들고 화이팅 또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정면 보시고요. 먼저. 네. 3월 1일 기범하는 대비 유출에 힘 써주실 우리 법전팀입니다. 대비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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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대비!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어우, 좋아요. 오른쪽도 보시고요. 자, 영화 대회비! 화이팅! 아, 그쵸? 예, 맞습니다. 자, 먼저. 일단 우리 영화 대회비팀의 응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러게요. 대회비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. 이호대 감독님이 아는 여배우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남자 드라마에. 남자들 영화 좋아하거든요. 네, 원래 굉장히 따뜻한 감성의 감독님이신데 되게 센 스토리의 드라마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. 법전도 그랬고 악인전도 그랬고 대회비 궁금합니다.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원태 감독님과 작품에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. 감독님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다른 선배들도 많이 출연하시기 위해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대회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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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대회비 너무 기대하면서 보러 왔는데 워낙 잘하시는 선배님들이고 잘하시는 감독님이라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대회비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활용점자 우리 문재현 씨가. 네,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데뷔 화이팅입니다.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영화, 드라마 법정TV였습니다.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드라마 법정TV 우리 대회비 유출에 이렇게 힘을 못해 주셨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